칼 픽해야 돼 오리사였어 칼 픽 칼 픽 칼 픽 준비 칼 픽 준비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리사 잡았어 지금 침묵했죠? 나 놀랬죠 지금? 오리사 하려고 했는데 봐봐 뭐 보이죠 여러분? 얘는 이 사람도 분명히 오리사로 하려고 했는데 뺏기자마자 당황해서 픽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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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는 이유 보이죠 여러분? 이래서 순발력이 조금 빨라야 돼 눈치가 좋아야 돼요 보셨죠 여러분? 이때 슈퍼컴퓨터 플러스 기가 인터넷 지렸고 좋았어 오리사 뺏기면 나가야지 상침 난 안나가 황금목입니다 여러분 황금오리사 보신적 있으십니까? 야 이거 방어력 감소 많이 감소되나요? 방어력 야 이거 잘 쓰면은 막 잠시만 돌아둬도 저 위에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자리 가지고 탁힐 해서 그냥 땡겨버리면 다 떨어뜨릴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컴마홍 홍보까지 역시 컴퓨터는 컴마홍이죠 여러분 본소변은 아직 안 나왔어요 힐러가 없다는게 굉장히 아쉽지만 아하아 아니 진짜 최근에 돈 큰 팬클럽 가입해주셨던 우리 랑사님께서 또 오리사 황금옥이를 낀 림보를 보시고 역시 림모님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또 아 픽 순발력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량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잠시만 나 센시 2.3 맞지 가자 야 막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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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쏘와봐 어 잠시만 샷발 뭐야 오 센데 이거? 야 한조석이 뭐야? 야 피없어요 힐러 없나요 잠시만 야 갓쪼 갓쪼가 뒤통수에 때리고 있었구나 아 근데 몸집이 커가지고 좀 때리기는 쉽네요 얘가 아 근데 좀 좀 얘 기동성 부분에서 좀 답답하긴 해요 확실히 야 우리팀 왜이래 잘해 좋았어 이런 부분 있잖아 경쟁전할때 이래가지고 이가 미리 일로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딱 날려가지고 이거 떨어뜨려버리면 이 잘하면 난리납니다 이거 이 응용을 잘해서 쓰면 좋은것 같아요 저 오리사 같은데? 아 오리사가이가 오리사지 어 땡겨! 와 대박 깔고 아하 2대1 아니잖아요 아하 아하 이거 진짜 맥크리님 혼자 있었으면 진짜 저한테 혼출났습니다 진짜 이거 땡기는거 봤죠 방금 이거 맥크리님 혼자 있었어봐 진짜 깜짝 진짜 오 호되게 당했어 나한테 근데 저 지금 1킬 했나요 잠시만요 명중률 0% 실화인가요? 야 화물 밀어 화물 어디야 어디서 온거야 아 아 바로 상대방을 잃을 의도가 없었는데 잡았어요 나이스 깔아버리고 조만 가야되겠다 슉 아! 한방! 한방! 어 좋았어 어 아나다 오 나이스 아나하면 야 아 솔저만 있었구나 저 방금 경계모드 때 땡기면 풀리지않나 해보고싶었는데 야 이거 센스있게 아니 이거 탱조합 맞춰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맞잖아 경쟁면에서 라인뒤 숨거나 이래가지고 좀 조합 맞춰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조합 뭐야 깔고 딱 여기서 이랬으면 데미지 900이잖아 와봐 와봐 아 너네 역시 안거에요 오리새가 있다는걸 깨닫고 올수가 없었던거지 뭐야 때리고 있는거야? 때리고 있는거야? 바스티언니 저보고 웃는데요? 아 뭐냐 이러면서 내려와 이 자식아 어 안되는구나 잠시만요 땡겨도 바스티언 경계모드가 안풀려요 여러분 오 이 근접에 만나면 좋네 아하하하하하 좋았어 여기 깔아놨었구나 이런 멍청한 놈 일로와 일로와 일로 땡겨 좋은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 당황했네요 이거 밑에 깔았어야 되는데 당황했네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내려와 이 자식들아 이거 진짜 좋을것 같은데 같이하면은 이거 진짜 조합 맞춰서 하면은 무서울것 같아요 어 바스티언한테 안되요 여러분 까부는거 아닙니다 공쓰고싶은데 아 아 컨트롤쓰고싶었는데 못썼어 어이 괜찮은것 같아요 잘쓰면 진짜 아 이거 팀원분들이 좀 뭉쳐계시면은 공격력 버프 써보고싶은데 이게 데미지가 50%라 들었거든 군복기 준비 완료 누가 저 화면을 못기지 그래 아 이거 잘쓰면은 괜찮을것 같아요 이거 진짜 군복기가 준비됐나 이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군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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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 땡겼는데 아 까 가 아 잘 땡겼는데 이것도 아 아 탄창하지말고 와 이거 방벽 진짜 개 짜증나겠다 이거 뒤에 같은편에서 같이 해봐봐 이거 아! 아 이거 아니 조합 맞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대략 그렇지 맞죠 맞죠 조합 맞추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음 해보고 이래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합 맞추고 좀 응용하면서 하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집결했습니다 아 저 박수 형님 진짜 너무 너무 싫다 로아 이 새끼야 야 진짜 짜증나겠다 저기 무슨 풍선꽁같은거에 계속 끌려가니까 이거 어차피 콜도 10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봐봐 봐봐 딱 땡겨 아 안되는구나 뭐야 어디서 땡긴거야 와 CC기 봤죠 여러분 컨트롤 끼니까 성황산 안맞아요 와 이거 나 맥크리할때 만나면 진짜 지옥이 있는데 멀리서 써봐야겠다 못 땡겼나? 이거 피해 피해 이거 피해 이거 안 돼 네롱이다 이 자식아 해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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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이 자식아 아 이거 뒤에 너무 많다 나 좀 어시스톰어 안되나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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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좋았어 하하하하하하 어딨냐 얘들아 막아 뭐야 왜 안가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에임 실화 와 4금 4금 오리사 와 황금무기를 역시 산 보람이 있네요 괜찮을거 같은데? 아니 바스티온이 진짜 너무 너무 까다로워졌어 우와 빵 수지풀인가 이거? 아니 오리사 좋은거 같아요 와 획득한 메달 되게 이게 와 자축 아니었죠 방금? 누군가 한명 딱 해줬어요 아 우리 제로님도 재밌게 봤다고 4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빠데를 처음으로 한판을 해봤는데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조합맞춰 하면 진짜 좋을거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 사기 캐릭터를 떠나서 응용해서 쓰면 진짜 좋을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궁도 수비떼도 해볼까요 수비 아 튕겼네 잠시만 클릭터 봤죠 여러분 아 아 아 이거 아예 안패길 수 있었는데 아 잠시만 이런게 어딨어 아니 방시반사이야 아 아 이거 컴만 플러스 기가이트넷 조합이면 무조건 오리쌤가 가능한건데 이렇게 되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리쌤 못하면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바로 본석 경쟁력 해야죠 이정도 찍었으면 됐지 뭐 분량 다 뽑았으 아이고 분량 다 뽑았으 이정도면 됐으 그쵸 여러분 분량 다 뽑았지 이정도 뭐 아스프리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쵸 ㅋ ㅋ ㅋ ㅋ ㅋ